가자! 쿠션 마하라카 드가자미 어 철봉씨가 뭘 해? 답했어? 그냥 감사합니다 딱 다섯 글자 쓰더라고 뭘 했는데요? 그래서 더 답장 안 했어 제가 축하한다 했거든요 오오 소식 들었다고 착한 돈민 1등이다 가입을 가동력 어둠하는 걸 감당하고 왔네 다시 Nagy가 제가 꼭 이번에는 황금 열쇠를 쓰시길 바래요 힏 나 진짜로 난 버그인 줄 알았어 아 이거 뭔가 또 이상해서 스마개가 스마개 한 줄 아셨을 수도 있죠 나 내일이나 뭐 이럴 때는 뭐 통합보관하면 들어오겠지 나는 그거 한 개밖에 못 먹는 건지 모르고 더 먹고 싶은데 안 먹어줘서 내가 EQ를 못 맞췄나 생각도 했습니다 EQ! Q! 머리 박으면은 깨지는 건 줄 알고 근데 정확히 어떻게 그 Q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자에다 Q 갈김이 돼요 박치기 하니까 깨지더라 아 난 그 대왕오리도 못 봤었어 대왕오리? 가운데 뜨는데 그거 한 대는 꼭 차야 됩니다 랜덤이라던데 아 그래요? 네 위치에 랜덤 아 그거는 몰랐어요 저는 어제 7시에 떴어요 어 전 5시에 오늘 나는 계속 가운데 뜨길래 그냥 제가 운이 그냥 가운데 뜨는 판만 두 판 한 듯 이번에 안 보였는데 내가 못 본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아 참여할 때마다 무조건 하나씩 달란 말이야 아